시골 영역 처음 타는 기차 놀이다 청첩 파는 아가씨와 신경이 아래에 있을 경계 애놀이 없는 장사 어디 있어? 까까 달라고 둘러드냐 알고 내 팔자 아이고 배 귀찮아 피익하고 떠나갑니다 점점 이리 점점 놀라 돈을 다 내면 깎지 않고 다 줄테니 다 좀 태워줘 전기차 좀 붙들어요 돈을 다 낼테니 웃어! 띠리디띠리디띠리 띠리디띠리딝 띠리디띠리딝 운금 차는 만 원이라 자리가 없어 여태 가는 시점 보니 자리가 비었네 오 짜뿌라 땡이 너무나 집어 탔더니 이 돈 차는 특급니가 돈을 너무러 으아!!! 하하하하 웃는 데 눈치 볼 거 없고 박수치는 데 눈치 볼 거 없고 소리 지르는데 눈치 볼 거 없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딴 데 가서 이 법도 있고 저 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여기는 법이 없어. 웃는데 박수 치는데 법이 없어. 아셨죠?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오늘까지 붙어 있습니다. 언제 짤릴지 모르는 우리 인생 언제 뒤질지 모르는 우리 인생 오늘까지 붙어 있는 것은 다 여러분의 사랑과 덕입니다. 차렷하고 인사 포장 아줌마 한번 가겠습니다.